안녕하세요 구월산이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적 주문 많이 하시고 비방 많이 신청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돈이 안 들어갈 수는 없고 또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도 쉽게 살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저를 안 거치고도 물건을 사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수십가지를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한 게 저는 천생속궁합이라고 해서요 지금 만나고 있는 연인들 있잖아요 속궁합, 겉궁합, 궁합을 더 좋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비방 제품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검색창에 다 올려 드릴 테니까 구월산 백구할메당 치시면 쇼핑몰이 나와요 블로그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요 그렇게 하고 소개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어떤 자석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나비부도 들어가 있으시고요 또 본인들이 아는 여우생식기 있죠 생식기까지 다 넣어져 있는 거고 제가 지금 10년 동안 제가 한 거에서 좋은 것들만 넣어서 효과 있는 것들만 넣어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이거 구매하고 싶으면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백만 원씩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했고요 이거를 근데 만드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손님들 계신 걸 아까 내보내는 이유가 예 맞아요 뭐 제가 사실은 뭐 다른 선생님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선생님들만의 방법이겠는데 그 접근하는 방법이나 가격적인 부분에서 하시는 행위의 방법 중에서 조금 저랑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어렵게 아니면 큰 금액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저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했고 제가 이걸 올려놓고 기도해 보고 드려보니까 효과가 금방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점집 가는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냥 네이버에서 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에 내용물은 쇼핑몰에 나중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보여 드리면 다른 분들도 따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제가 박스까지 다 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얘기 더 해 드릴 수 더 해 드려도 되나 그래요 이게 종류가 두 가지 뭐 있었던 거 같은데 이게 이제 석궁합이랑 겉궁합인데 겉궁합 중에서도 그 사람 마음을 뺏어오는 거 있죠 그지 제가 그래서 이걸 저만의 방법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이름은 궁합 궁합이에요 여우의 편술 그렇게 해서 여우의 매력으로 남자를 붙잡는 비방 또 반대로 늑대의 마음으로 여우의 여자의 마음을 붙잡는 비방이라고 있어요 내용물은 남자는 이제 뭐 나비부가 이런 거 여자는 나비부가 이런 거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뺏어오는 상대방의 이렇게 예뻐 보이는 자 그렇게 하는 거고 안에 내용물은 또 이런 저런 거 나비부부터 해서 제가 다 기도해서 쓴 나비부거든요 나비부부터 시작해서 생식기 그다음에 복숭아 씨알 항토 그다음에 붙어라고 엿은 제가 당연히 갈 때 보내드려요 그거는 이제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이거 비방만 사고 싶으면 비방값만 주시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도까지 원하시면 체크해 주시면 기도해서 기도할 때 재물 올리잖아요 상담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 엿도 제가 넣어서 같이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 엿을 좀 드시고 나면 그저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 이러면서 애들이 다 먹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람마다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매할 때 TV나 아니면 본인한테 조금 선택하기에 좋은 제가 그래서 이제 썸 타시는 분들은 이 비방이 좋겠죠 뭐죠? 썸 타는 분들은 그 사람 마음을 내 매력으로 그 사람 마음을 붙잡는 비방이 있는가 하면 헤어졌는 사람이 다시 나를 그리워하게 하는 비방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만나고 있는 분들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겉궁합, 속궁합, 속궁합이 좋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말고도 제가 또 준비한 게 뭐냐면 그 사람 마음을 나한테 땡기는데 땡기고 이제 협력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아니면 부부끼리 그렇게 또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인복을 인연복을 또 키울 수 있는 부족도 제가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족도 있고 자 이거는 자 그러면 남녀간의 인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직장 상사와의 인연 그 다음에 직원과 나와의 인연 그죠? 그 다음에 뭐 우리 가족과의 인연에서 트러블이 나는 게 있거나 조금 안 좋으시다 다툼 수가 많다 구설 수가 있다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부족을 준비했거든요 사람 인연과의 이별 그 하학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족도 해서 여러 가지 부적이나 비방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부적, 비방술, 초 다 판매하고 있으니까 선택해서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거는 네 이런 것도 되겠네요 사장님과 직원과의 관계 그렇죠 직장 상사와 나의 관계 네 이런 것도 좀 형성이 된다는 얘기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이거 한 통 가져가시는 분이 뭐냐면 온 옷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직원들이 잘 안 들어온데요 그래서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까 전에 이거 가져가신 거였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좋은 직원들이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도 이렇게 비방하시면 직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손님 그렇죠 손님과의 인연도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일단 본인의 기분이 좋아지면서 인연자가 기인이 그죠? 정인이 그렇게 다 들어올 수 있는 부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장사하시는 분들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제가 또 돈 벌 수 있는 비방까지 업해서 같이 같이 해서 가져가시고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여우꼬리 저한테 여우꼬리 많이 하셨죠 여우꼬리도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 생식기 같이 해서 하신다면 도움 되시겠죠 뭐 마무리 멘트 해야 된대요 그죠? 일단은 뭐 무당이 잘한 것까지 해 하고 욕하시지 마시고 그냥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그죠? 편안해지시라고 이런 거 하나 지니시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이걸로 원동력이 돼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죠? 그런 작은 희망 소망을 가지고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하루하루 만들어 가는데 제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니까 욕하지 마시고요 많이 찾아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